이번 동영상은 봤어요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. 봤어요는 자신이 이미 본 토픽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. 토픽이 하단으로 가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봤어요라는 버튼이 있습니다. 이 버튼을 한 번 누르면 여기 있는 4명이 5명으로 바뀌고 버튼의 레이블이 취소로 바뀝니다. 그것은 여러분이 봤어요 마킹을 했다는 것이고요. 현재 이 토픽을 5명이 보았다라는 뜻입니다. 봤어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시스템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. 첫 번째는 공동공부, 두 번째는 일종의 북마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. 공동공부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있는 토픽 리스트를 보여주는 이 버튼을 터치하시고 여기 보시면 공동공부에 현재 참여 중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. 만약에 참여 중이 되어 있지 않다면 참여 중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. 여기 있는 공동공부 버튼을 클릭해서 탭해서 들어가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기의 기본이라고 하는 방금 우리가 살펴봤었던 그 토픽이 이렇게 나오고요. 여기에 파란색으로 강조 표시된 것은 여러분이 봤어요 버튼을 눌렀다라는 뜻입니다.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모든 토픽들에 대해서 봤어요 버튼을 다 누르게 되면 명예의 전당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이 봤어요와 공동공부의 관계에 대해 소개를 드렸고요. 또 하나 설명드릴 것은 이 개인화 기능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. 여기 있는 이것을 이렇게 누르시면 여기 리스트 중에 참여활동 봤어요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. 이 항목을 눌러보겠습니다. 그럼 여기 있는 여러 개의 모듈들이 나타났는데요. 여기 있는 모듈들은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봤어요 버튼을 누른 적이 있었던 모듈들의 리스트이기 때문에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컨텐츠들에 좀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동선을 제공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